됐어. 얘기 다 들었는데 뭐. 네. 다 말고 딱 한 가지만 말해봐. 제일 힘든 게 뭔지. 그건 제가 오랫동안 바라던 일이었어요. 어제 그런 식으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다행이다 생각했어요. 그런데 기쁘지가 않아요. 전에 교수님께서 오해원 무조건 이해한다고 하셨던 거 생각하면서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. 다 알 수 있잖아요. 사랑하는 사람 마음이 갈라지고 있다는 거. 뭔가 홀리고 있다는 거. 나 이상한 거 알아. 그래도 그냥 보여줘 쟤들한테. 그래. 애들 기다렸던 때 같이 가자. 나도 애들한테 전해줄 게 있어.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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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